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자바입니다. 리플 모으기를 위한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1월달에 에디션지 토큰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1차 에어드랍 소식하고 2차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지갑 에어드랍이 처음이신 분들은 우선 줌지갑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트러스트 라인을 추가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삭제, 환불이라든지 코인매도, 글로벌 아이디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은 에디션지 토큰인데요. 이미 1월달에 1차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 드려서 이미 많은 분들이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했습니다. 이 에디션지 토큰은 책과 관련해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발행인, 수식가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책과 관련해서 NFT 마켓플레이스하고 디지털 출판 스튜디오 컨셉을 가진 토큰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에디션즈 어스였고요. 이 에디션은 전문 작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만을 위해 만들어진 선별된 마켓플레이스이자 디지털 퍼블리싱 스튜디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된 그림책, 도감, 모든 책을 기반으로 한 NFT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가 되려고 하는 포부를 밝혔었고요. 최초의 피지털 퍼블리싱 스튜디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로얄티 지불에 지속 가능성을 도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출판된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는 에디션에 초대가 되고 그림책 컨텐츠를 기반으로 NFT를 만드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했고요. 발행인은 에디션에 참가할 수 있고 게시자는 기존 타이틀의 고유한 디지털 버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지가, 팬, 투자자는 최고의 그림책 기반 NFT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계약, 해외 판권 판매, 로얄티 지불을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에어드랍을 소개해 드리면서 로드맵을 살펴봤었는데요. 2단계에서 에어드랍 첫 번째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스냅샷 일정은 2월 20일이라서 이미 지났고요. 에어드랍은 며칠 후인 2월 28일부터 실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에어드랍 2를 진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두 번째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첫 번째 에어드랍은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하면서요. 두 번째 에어드랍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 에어드랍은 아무 때나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어드랍이 첫 번째하고 다른 것은 작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했었던 첫 번째 에어드랍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어드랍에서는 폼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폼에는 지갑 주소, 트위터 계정, 디스코드 계정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에디션 트위터에 가서 팔로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에디션 트위터 주소는 설명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팔로우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디스코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디스코드 링크도 설명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시면 밑에 대화박스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완료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몇 가지 규칙을 보여주는데요. 밑에 규칙을 읽었으면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디스코드에 입장하셔서 바로 빠져나오시면 안 되고요. 약 2분 정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메뉴에 가서 어떤 액션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왼쪽 메뉴에 보면 어나운스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용 요건이 있는데요. 구글 폼 링크도 있습니다. 에디션즈의 두 번째 에어드랍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한 다음에 트러스트라인에 추가했던 줌 지갑 주소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트위터에 팔로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디스코드에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갑 주소에 줌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고요. 트위터 입력란에는 골뱅이로 시작하는 트위터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디스코드에는 샵하고 숫자 4개까지 포함된 계정명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에디션즈 에어드랍에 참여하기 위한 트러스트라인 링크입니다. 참고로 지금 에디션즈가 솔로제닉 거래소에 리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세를 보면 1 에디션즈가 0.04 리플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에디션즈 에어드랍 1차, 2차 모두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자바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